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즈 통합예선 1회전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두 판의 대국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. 먼저 김명훈 선수와 구링이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일단은 상변 쪽에 대마를 공격을 하러 갔는데 대마 공격이 좀 수월하게 된다면 김명훈 육단이 아주 편안한 바둑이 될 테고요. 반대로 만약에 대마가 수월하게 타개가 된다면 그러면 집으로는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상변 쪽에 대마 생사 문제가 가장 큰 이 바둑의 승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김채영 선수의 대국은 어떨까요? 김채영 사단과 리어 우단의 대국은 좌하 쪽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난 이후로 약간 재미있는 모양이 생겼거든요. 모양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승부처로 보였습니다. 네, 일찌감치 승부처를 맞이한 대국입니다.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두 판 함께 살펴보시죠.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왼쪽 대국이 김명훈 선수와 구링이 선수의 대결이고요. 오른쪽이 김채영 선수와 리어 선수의 대결입니다. 네, 말씀드린 대로 왼쪽 대국 김명훈 선수의 판인데요. 지금 상변 쪽 백돌 공격을 강력하게 해 갔는데 아까 우변을 붙이고 젖히니까 중앙을 젖혔죠. 젖히고 끊었잖아요. 그래서 나가면 축관계 때문에 붙였다. 이런 설명까지만 하고 거기서 저희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치중을 갔습니다.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급소자리가 되겠죠. 치중을 가고 그러니까 위로 맞고 넘고 호구치고 치 받고 치중 가고 빈 삼각하니까 치 받아서 이 한 점을 제압한 상황인데 이 돌은 어떨까요? 백이 살 수 있나요?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모양은 네 여기 번 것과 백이 번 것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을 호구를 쳤기 때문에 이쪽은 찌르더라도 단수 이쪽 단수 네 잡을 때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호구만 쳐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러네요. 충분한 공간이 있군요.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? 네 그것도 받더라도 젖히면 어차피 사라는 있는 것 같아요. 네 여기 도수 한 집 생기는 것과 찌르면 이쪽을 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. 어 어 어 어 어 어 어